안녕하세요. 심장내과 홍성진입니다. 심방중격결손폐쇄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방중격결손증이란 오른쪽 위쪽 그림에서 보시면 심장이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방중격결손증폐쇄술이란 선천적으로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심도자도관을 통해서 구멍을 폐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시술과정 및 시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국소마취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 전 시술 부위에 다리 혈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다리정맥을 통해서 심도자관을 넣고 심방중격결손을 막아주는 특수한 기구를 심장 내부까지 운반해서 결손을 막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시술 이후에는 다리 혈관을 지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과 정도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부정맥, 혈전에 의한 내경색, 천자부위의 혈종, 동정맥류, 동맥류, 폐동맥 세전증, 조형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세균 감염증, 용혈성 빈혈, 삽입된 기구가 빠져나오는 경우 기타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1,000명에서 5명 정도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관련 주의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 후 약 24시간 동안은 운동을 제한하고 안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항혈수판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시술 방법 변경 또는 시술 범위 추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삽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긴급한 시술 방법의 변경이나 수술, 시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시술의 시행 이후나 사유 또는 수술의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계심술을 통해서 심방, 중격, 결손 폐쇄를 하는 수술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결손이 클수록 폐동맥 고혈압, 상심성 빈맥, 심방조동과 같은 부정맥이나 승모판 탈출, 영유, 우심실 기능부전, 뇌경색 등 같은 것들이 같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률은 각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나 크기,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성공률을 보이는데 95% 정도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는 시술 집도는 전문 시술팀이 주치의와 상의하여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고 다만 시술 시행 직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술 시행 후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 변경 사유와 시술의 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시술 검사 후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통증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